김건희의 게사가 시리즈 제가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건희의 게사가 시리즈는 언제까지 우리가 봐줘야 되나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황제 출장 대리 사과 사과하려면 자기가 직접 나타나서 하든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불편하신 분 생겨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누굴 통해서 그냥 사과합니까 그럼 그 사과가 제대로 전달이 됩니까 직접 만나서 해야 될 거예요 국민한테 잘못했으면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지 자기가 뭔데 검찰 조사 받는데 사과했다 그리고 그것도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최지우 변호사가 어느 유튜브에 나와서 대리 사과했습니다 아주 국민 알기를 개 돼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불쾌하고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내가 VIP인데 어떻게 백성들 개돼지 앞에서 얘기해 야 사과했다고 전해 그럼 대회 끝나는 거야 김건희 씨 오늘 국회에 나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청문회 왜 안 나옵니까 불출석 사회소도 보내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씹어버렸어요 나오려는데 그 씹어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불출석 사회소를 제출한 사람은 몇 명 안 된대요 국회 알기를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내 변호인 통해서 사과했다고 하면 돼 뭘 또 국회 나가서 청문회 나가서 쪽팔리게 말이지 출장 황제 출장 요사 대리 사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1월 달에는 한동은 한동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일십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1월 한동은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그때도 나 사과하려고 했는데 동은이가 사과 기회를 안 줬어 일십해버렸어 그래서 나는 사과 타임을 놓쳤어 사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건데 나는 한동은이가 일십하는 바람에 사과 안 했다 한동은이 일십사과 사과하고 싶으면 국민 앞에 나서서 정말 반성하고 성찰한 자세를 보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만 변호인 통해서 출장 대리 사과를 하고 한동은 비대위원장하고 했던 얘기를 공개하면서 일십 사과를 하고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대선 때 허위경력 수원여대 초빈교수 지원서에 자기가 이력과 수상내역 이 허위 의혹이 불거졌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김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청년들도 완전히 입안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그때 했던 일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국민에게 피로감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서 사과드린다 잘 보이려고 어디다가 경력과 영역을 부풀려고 해서 잘못 적었다 잘 보이려고 어디다가 잘 보이려고 아니 경력을 적는데 취직을 하고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데 허위경력을 적는다 잘 보이려고 적는 거예요 그게 속이려고 사기치는 행위죠 거짓말하는 아주 고도의 수법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그게 완전히 모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때는 뭐예요? 표를 의식한 사기성 사과죠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죠 그게 이렇게 숙여서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숙여서 아 잘못했다 나는 앞으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제 오른쪽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김건희의 사과의 정점이 바로 개사갑니다 이 사진을 과연 누가 찍었느냐 그리고 그 손이 손인데 이 손이 누구 손이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죠 일정 때문에 지방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진 개나 먹어라 너희나 먹어라 이거는 말이죠 윤석열이 전두환 옹호 발언한 뒤에 사과하라 사과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딱 보여준 겁니다 개사가 너나 먹어라 국민을 완전히 개의 대지로 아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백성은 내 권력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사무실였다 그러는데요 혹자들은 이게 코브나 콘텐츠 사무실이라고 코브나 콘텐츠를 다녀온 사람들은 코브나 콘텐츠 사무실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밤늦게 11시에 촬영했다고 합니다 개사가 네 딱 개사가 시리즈예요 어저께 언론에 나왔던 언론에 그것도 흘린 거죠 자기 유튜브가 최지훈과 그 변호사가 어느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한 거 그걸 제가 언론에서 받아서 왔고 김건희가 사과했다 모든 언론이 김건희가 사과했다고 오직 밤 8시 MBC 뉴스에서만 이거 대리사과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지 그전에는 모든 언론들이 김건희가 사과했다 이런 걸 계속해서 언론에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은 김건희가 사과하고 니우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홀려버리는 거죠 완전히 김건희의 사과 시리즈 출장조사 대리사과 한번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표정이 한 거 한동훈의 문자일십사과 그리고 김건희의 사기사과 그리고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개사과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사과한다 그러겠죠 무슨 사과 시리즈를 또 내놓을지 관심이 갑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암살미수 테러당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런데 말이죠 권익위가 7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이 특혜였다라고 공식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부산대병원은 이권개인 및 알선청탁 그리고 소방본부는 특혜를 제공했다 권익위원의 정승윤 부연장이라고 있는 모양이야 이 사람이 이 특혜에 있어서 병원 및 소방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한번 과거 걸 복귀해 보면 부산대병원의 권익외상센터장이 헬기로 이송을 결정했죠 그리고 가족들이 중요한 건 가족들 아니에요 천준호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겁니다 가족들이 서울로 와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 부산대병원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요 이분이 야당 대표 아니에요 서울에서 사무실과 가까운 곳 집앞고 가까운 곳에서 가료를 받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대개 입원 치료를 합니다 그 병원에서 입원 치료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출퇴근 치료도 받죠 그런데 부산대병원에서 받으면 부산에서 계속 입원 가려면 계속 거길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병원 시스템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갖고 특혜라고 다시 한 번 또 7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를 2차 가해 3차 가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산대병원은 부산에 있고 서울대병원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이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의사단체들이 좀 쌩 난리를 쳤어요 부산대병원을 무시한다 여러분들 산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등산하다가 조난당한 시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 뭐가 뜹니까 소방힐기가 뜹니다 바로 물론 다른 비상시국에도 119 소방힐기가 뜨지만 등산에서는 항상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난당한 시민을 119 헬기가 와서 헬기로 이소합니다 병원까지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산대병원에서 헬기 타고 서울 왔다고 그걸 갖고 특혜라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 도배를 하고 또 7개월 와서 또 국민건의 건의 국민위에서 또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오늘 2차 탄핵청문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인원을 증인을 채택했지만 안 나옵니다 오늘의 탄핵청문회는요 김건희의 도이치모타스 주가 조작 그리고 디올백 뇌물 수숨가 집중적으로 사라질 의제인데 김건희와 치운수는 아무 얘기도 안 나옵니다 불칠석 사유서도 안 썼다고 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도 안 썼대요 아예 최소한 그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예 까불지 말아라 국회야 나는 내가 누군데 내가 VIP인데 나를 불러내 나를 청문회에 불러내 내가 VIP야 나오는 사람은 최재형 목사가 나옵니다 최재형 목사는 디올백을 김건희에게 왜 주었는지 그리고 카톡 내용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제 카톡 내용이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의 카톡 내용이 한 언론에 정적 보도됐죠 쭉 다 카톡 내용이 여러분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특히 디올백 수수의 당시 상황 샤넬백 수수의 당시 상황 그리고 김건희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 이런 문제를 최재형 목사가 국민 앞에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나옵니다 장인수 기자는 저는 MBC 기자죠 이 디올백 동영상을 받아서 편집하고 그것을 리포터한 기자죠 장인수 기자가 나와서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장인수 기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1년 반 동안에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의 카톡 자료를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톡 내용을 그 점을 아마 짚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가 나오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저적을 조작 문제를 오랫동안 큰 한 2년 이상 동안 추적한 기자입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전주가 누구인지 통정매매를 누가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국회에 나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이야기하자 할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안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안 나오는 사람들 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김건희 최은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권호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그리고 부통령이라고 자처하고 다니는 이종호 이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귀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